좋아요, 구독. 도대체 right look이 뭐야? right look, right look. 대표님이 계속 right look, right look, right look. 올바른 모습, 올바른 모습. 아니, 도대체 올바른 모습이 뭐야. 이게 이해를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오늘은 집중적으로 right look을 좀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right look은 되게 simply. 응? 국어 네이버에 typing 하세요. 엘리엣 파동. 그러면 딱 1, 2, 3, 4, 5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또 조종, correction. 그리고 엘리엣 파동, 조종. 그러면 또 ABC가 보여요. 되게 simply put, 그게 right look이에요. 저는 그 올바른 모습을 찾으려고. 왜냐하면 그 올바른 모습이 보이면 차트에. 그러면 우리의 정확성이 훨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100%라는 거 아니라 우리의 정확성은 엄청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right look 안에 그 카운트가 그리고 그 패턴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할 거예요. 이 다이그람은 내가 책에서 100개 나왔어요. 좀 더 명확한 이미지를 좀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이것밖에 없어서 그냥 이것을 카페 가져왔어요. 되게 흐리게 보이지만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the right look. 한국말로 올바른 모습. 엘리엣 파동의 올바른 모습은 1, 2, 3, 4, 5를 따라오십시오. 하나, 좀 흐리지만 2, 3, 4, 5. 그리고 5 안에 5개 카운트가 들어있나. 3 안에 5개 카운트가 들어있나. 그리고 1 파동 안에 5개 카운트가 들어있나. 그리고 2랑 4는 조종 파동이니까 파동 3개가 들어있나. 근데 여기서는 다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ABC, ABC.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어? 올바른 모습이 있네. 그럼 여기서 이제 1, 2, 3, 4하고 끝나고 이제 여기서 이제 5차에서 또 이제 큰 ABC 조종이 있겠지. 근데 이 두 번째 패턴을 보십시오. 두 번째 패턴은 뭐예요? 1은 괜찮아요. 2은 뭐 플랫 패턴으로 괜찮아요. 근데 3을 보십시오. 3은 지금 안에 웨이 파동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이 레이블링이 잘못된다는 뜻이죠. 우리 엘리엘 파동 구독자들 그리고 엘리엘 파동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을 딱 보면 아,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것은 여기서 3, 4에 넣지 말고 1, 2를 여기다 넣고 여기서는 또 하나 1, 2에 그러니까 이게 3차 파도와 있는 프렉터 이벤트다. 그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다. 그래서 아직도 인펄스는 아직 안 끝났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모습. 이 다음 페이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까요? 그리고 또 잘못된 모습. example number 3. 이것은 딱 보면 참 이게 눈 깜빡 한번, 깜빡깜빡 한번 보십시오. 이거 크게 보면 지금 파동 카운트가 크게 보면 3개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이것을 1, 2, 3, 4로 하는 것도 레이블링이 아니죠. 그러면 4는 1차에 근처에 갔지만 만약 4가 1차를 파고 들어가면 엘리엘 파동 법칙의 베이직 로우가 4 파동은 1차 파동 밑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죠. 4차는 너무너무 이게 길고 너무너무 지금 duration, 시간, size, magnitude 봐봐요. 저기 비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냐. 이것은 인펄스가 아니라 3 웨이브니까 이것은 more than likely A, B, C다. 라고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딱 보면 지금 끝나지가 않았어요. 파동이. 왜냐하면 C도 1, 2, 3, 4, 5를 보여주는데 카운트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right look을 그리는. 내가 지금 비트코인 데일리 사진에 이 사진이 지금 5만 6천 벌에서 우리가 한 최근에 한 7만, 7만 한 천까지 갔잖아. 7만 2천까지? 그렇죠, right? 7만 1천 9백, I think. 이 지금 사진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투제네일의 심리 분석 도구를 써서 wow, that's the right look.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정이 오겠지, right? 그래서 지금 조정이 오고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딱 클리어한 right look이죠. 그리고 right look은 또 여기다가 뭐를 더 하냐. 대표님이 2차 파도는 좀 깊다. 흔하게. 항상 깊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typically 말하면 좀 흔할 때는, 만약 프라이스 무브먼트가 랄프 나스는 엘리엣이 말한 대로 좀 흔하게 갈 때는 1차가 간 다음에, 2차가 내려올 때, 2차가 내려올 때는 좀 심하게 간다. 왜냐하면 1차의 그 파동을 좀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믿어서, 아, 이거 그냥 잠깐이야. 그냥 나 두려워. 나 팔래. 그래서 우리는 한 60% 내려가요. 한 62%. Typically, with 618 Fibonacci, 그렇죠? 618.618은 한 62%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5카운트이지만, 이 카운트 안에서도 내가 그랬잖아요. 1, 3, 5에서도 5개 카운트가 보이고, 3에도 5개 카운트가 보이고, 5도 5개 카운트가 보이고. 그리고 대표님이 4차 조정은 2차보다 좀 얕하다. 흔하게 볼 때는, 그렇죠? 그러면, 와우. 지금 당연히 프라이스 액션이 딱 이렇게 1, 2, 3, 4, 5를 딱 책처럼은 안 보이죠. 만약 모든 게 이렇게 딱 딱 딱 딱 보였으면, 누구나 엘리엣 파동 투자자들의 심리 분석 도구 분석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대충, 이 속 안에 있는 이 차트 안에 들어있는, 이것을 able to discern, 이것을 detect할 수 있다면, 이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엄청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보면, 2차는 대충은 좀 깊이 갔고, 4차는 좀 얕게 갔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라일럭을 주고 있네. 아, 그러면 다음 패턴은 ABC겠구나. 그래도 ABC도 라일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가면, 이렇게 라일럭, 라일럭은 뭐를 바라거나, 파동 수는 동족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내믹하죠. 항상 파동, 그, 파이석션이 바뀌면서 항상 계속 체인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베스트 카운터 텍스트북, 그게 무엇이냐면, 카운터가 제대로 매겨지면, 그 사이즈랑, 퍼포셔널리티, 퍼포셔널리티가 뭐예요? 1, 2, 2B에서 3은 어떻고, 3B에서 1이랑 어떻고, 4랑 있으면 5는 어떻고, 그게 퍼포셔널리티, right? 그래서 가장 좋은 카운터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 보일 때 딱 이렇게 보이면, 무조건 프라이스 섹션이 이렇게 보이면, 우리는 1, 2, 3, 4, 5, 임펄스가 끝났다고 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3번은 이게 특별히 중요하지 않아가서, 내가 스킵하고, 네 번째는, 지금 말한 거, 파동은 서로 합리적으로 균형 잡힌 비율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1이 있으면 1은 한 60%, 4가 있으면 4는 한 30%, 40%, 되게 얕게, 그런 비율이 있으면 더 정확성이 있죠, the right look. 그래서 이 말이, 제가 항상 right look, right look 그리는데, 내가 딱 보니까, 내가 right look을 구체적으로 진짜 설명할 때는 없었어요. 좀 대충 얘기했지. 그래서 오늘은 좀 클리어하게, 이런 질문이 없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consider magnitude as well as time. 이게, 이거 봐보세요. magnitude and time. magnitude가 뭐예요? size. 이거 봐요. 사이즈는 너무 길고, 시간도 엄청 소비했고, 그러면 right look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게 1, 2, 3, 4, 5가 아니라, 이게 다른 얘기라도 있구나. 아, 어쩌면 이게 A, B, C 조정이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right look이 없으니까, 이것은 임펄스를 못 치겠다.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파동은, 또 rules of alternation도 있어요. 저는 근데 이 rules of alternation이 그렇게 막 정확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rules of alternation이 2차 파도가 깊으면 4차는 얕이고, 만약 2차가 얕으면 4차가 깊다. 근데 대충 저는 볼 때는 typically 4차가 얕이고, 2차가 좀 깊죠. 근데 저는 이 right look을 원하는 사람이니까, right look은 4차 파도에 흔한 게 triangle예요. 그래서 아, triangle가 보이나? 아니면 flat pattern. 4차도 뭐 zikzak이 있지만, 대충 triangle pattern이 흔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어? 하나의 그 right look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fibonacci를 써가지고, fibonacci를 써서, 이 파동 카운트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지금 retracement가, 어? 지금 right look을 보여주나? 어쩔 때는 이렇게 얕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내가, 우리 구독자들은 얘기해 주잖아요. 아, 지금 너무 얕게 가는데, 이제 다시 1차의 고가를 뚫었으니까, 아, 30% 간 걸 가지고 좀 wrong look을 줬지만, 그래도 여기다 레이블링하고 가야겠다. 왜냐하면 분석이라는 거는 perfect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리고 이제 만약 zikzak이면, zikzak이면 right look을 원하는 거 뭐예요? zikzak, 이게 조종이잖아요, ABC. 내려가는 것을 조종시킨 다음에 또 내려가는 거죠. 그럼 right look을 원하는 게 뭐예요? 어, 대표님이 zikzak은, A 파동은 파동이 다섯 개 들어있고, B 파동은, 여기는 안 보이지만, 여기는 안 서있지만, ABC는, B는 파동이 세 개고, 그 다음에 C 파동도 1, 2, 3, 4, 5. 그러니까 right look을 나와 바라면, 대충 5, 3, 5가 보이나. 그리고 대충 사이즈 A가 이만큼이면 흔하게 간다면, C가 equal 사이즈예요. C랑 A랑 좀 비슷비슷하게 가요. 어쩔 때는 뭐 C가 조금 작게 갈 수도 있고, A가 조금 작게 갈 수 있지만, 만약 흔하게 간다면, right look을 주로 간다면, 다섯 개 카운터를 보여주면서, 여기서는 세 개 카운터를 보여주면서, 다섯 개 카운터를 보여주는 거. 저는 항상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저의 카운트도 중요하지만, 카운트에서 다시 이제 좀 뒤에서 넓게 보면, 이게 지금 교과서처럼 잘 그려지고 있나. 그쵸? 엄청 중요합니다. right look. 엘리오의 프린스버에 항상 레이블링, 패턴 잡고, Fibonacci 계산도 중요하지만, 이게 올바른 모습 패턴을 보여주네요. 왜냐하면 결국적인 것은, 우리 투자들의 심리 분석 도구는, 우리는 패턴 분석가예요. 저는 항상 그걸 믿습니다. 랄프 나슨 앨베엣이 강조하는 것은, 시장은 패턴이다. 그 패턴은 반복이 된다. 왜냐? 우리 투자자들은 항상 반복적으로, 습관이 반복이 돼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팔고, 무서울 때 팔고, KBS, SBS에서 너무 이렇게 환영하면, 그걸 또 사고, 흥분돼서. 또 비쿤 돼서 큰 헬라인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7만 3천 그 고가를 넣으면, 또 새로운 기록을 깼고, 김치 프리미엄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제 진짜, 진짜 레코드 1억을 넘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1억을 넘었지, 그냥 1억을 아직 안 넘었어요. 딱 9,800까지 갔지만, officially, without 김치 프리미엄, 아직 안 갔잖아요. 또 그런 헬라인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그것 때문에 흥분돼서 사고, 그래서 그런 패턴이 항상 한 사람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하고, 양처럼, 공중심리, 공중심리, 그것만 잘 읽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패턴을 예측해서,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거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패턴, 여기에 있는 1, 2, 3, 4, 5, 여기에 있는 1, 2, 3, 4, 5의 1, 안에 있는 5개의 카운트, 3개에 있는 5개의 카운트, 5개에 있는 5개의 카운트를, 진짜, 비트코인 프라이스에,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